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맘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날 우리에게 영에 이루어 양심 이루어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누가 없어서 내게 나라와 관세와 영광히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이사 온갖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어 양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다만 안에서 누가 없어서 내게 나라와 관세와 영광히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이사 온갖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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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